깨물어서 삼켜빠질까 널 다 만들 수 없어 네, 그토록 기다리시던 진짜 핫한 막내, 뉴선의 프로필 저의 이름, 뉴선 본명은 윤선입니다 저의 특이사 저는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, 일단 향수랑 립스틱 신발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 마블 해리포터의 덕후에요 그리고 저의 개인기 일단 저는 작사, 작곡이 가능합니다 이번 앨범 넘나좋은거 앨범 3번 트랙 비에프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작사와 작곡, 편곡 모든 걸 했습니다 그리고 자작랩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생각보다 작지 않은 나무 쳐다만 봐도 적어도 너희들은 I'm more It's real I'm not in the mood I'm here 세상에 한몫해지 내가 누군지 알고 나 모르겠니? 해시태그 뉴선을 좋아하지요 그램 그램 욕하고 담아줄게 그램 그램 민재스의 힙합 멋있는 뉴선이의 프로필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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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